어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일단 이거 빼놓고 욕 잡으러 갑시다 권욕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욕이 장자기왕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가 아니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잡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깜튼 깝시다 일단 스톰클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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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부터 지금은 뭐 한번 주워도 돼요 애초에 스톰클러 얻으려고 온거라 스톰클러 호잇 호잇 스톰클러 잠시만 더 안보여 스톰클러 그러니까 님 아직 학생 아닌가? 하아 가자 가자 무조건 무조건 한 손 무조건 한 손 아 뭐지? 무조건 양 손으로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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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빼고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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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를 4000K로 해놨거든요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저거 4000K가 무료더라 세상에나 어? 진짜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못 믿을 뻔했네 안 믿을 뻔했네 흐유 흐유 지나가세 지나가세 괜찮음 괜찮아요 그냥 괜찮은 정도 네 어? 엄청나다 이런건 아니고 기껏 4000K로 해봤는데 어? 원대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았지만 잠시만 자아 2페이지 어? 어? 송 요미 1페이지 체력이 28,000 27,820 이었군요 아까 걔가 요미 전 이만 자러 네 안녕히 가세요 김만도님 안녕히 가세요 정말 이때까지 본 영상 중 화질 최고네요 어떻게 적용했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하 예예 하하 코가 삐죽 코가 삐죽 흠 흠 아이고 빨리 빨리 해 해 해 해 해 해 암튼 군만두 김만두님 나중에 봐요 그럼 자 우리는 명을 잡고 어? 저거 뭐라야돼 열쇳구러미 찾으러 갑시다 저희 도시 가서 이 사람 같이 갈까? 아니야 그냥 가 혹시 아 잡을 두개 밖에 안 남았는데 쓰자 장작의 왕인데 장작의 왕한테 이 정도는 써줘여도 되겠지? 장작의 왕이니까 암 이 정도 써줘도 되지 일단 이거 한번 채워주고 하하 됐음 네 됐어요 가자 와라 위험 어 접시한다 나 뭐해 나 뭐해 아 으 으 으 으 어우 어휴 어휴 오우 야 어휴 조심조심 히힛힛힛힛 피 한번 또 채워 두대만 또 때리면 되는데 한대만 더 한대만 더 누가 봐도 한대죠 됐다 뭐지? 처음에 때릴 때 공격하는 모션이 보였는데 안 맞은건 기분 탓? 쉿쉿 헛빵헛빵 헛빵헛빵 쉿쉿쉿 남겨 남겨 어 김들뽀 불이 멀쩍 불이 멀쩍 불이 멀쩍 불이 멀쩍 불이 멀쩍 이제 무의를 잡으면 되는거죠 싫어 아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얘 이제 곧 있으면 죽거든요 얘 죽으면 자꾸 아빠가 잠꼬대로 말하는데 깼는 것 같음 덜덜덜덜 이제 여기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무의가 나옵니다 그 전에 소울 아까 오니까 소울 쓰고 옵시다 어? 좀 찌면 되긴 한데 귀찮으니까 집으로 또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템들도 이것저것 집어먹어야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템들 좀 집어먹어야 하는데 잠시만 아마 쟤가 있을걸? 없네 어 에스파 편이라도 있니? 나? 없고 강환합시다 내 낫 이제 쇠기석 덩어리 4개 쇠기석 덩어리 4개나 필요해 이제 어휴 언제 모아 언제 그레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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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쥐새끼 진짜 어디가서 죽었나? 어? 아 그레이렛 어디에서 죽었나봐 아이 참 안오네 도둑질 보낸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탑안에 열쇠 탑에 열쇠 이거를 사서 위에 탑 저거 옵시다 자 음 근력? 지구력? 에게 이거 하나 올릴 수 있네 아우 근데 저거 방패도 좋은데 제꺼 개꺼 개꺼 어? 저기 거인 요음의 방패도 좋거든요 물론 요음은 정작 안 들고 있긴 했는데 암튼 갑시다 여기 탑에 하면은 이제 패치라는 놈이 나와요 님 다크소울 끝나고 무슨 게임 할게 님? 글쎄요 아직 별 예정은 없긴 한데 어? 게임들 타는 거는 제법 있는데 정작 하질 않아서 스타즈벨리나 마저 할까 생각 중이긴 해요 자 쇼컨 열어놓고 어디 쇼컨 템 안 먹은 거 있나 조금 지져봅시다 지붕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면 전사들과 그리고 깜 эту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날개 달린 전사들과 이거 올라갔다가 뭐지? 화방량 영혼을 봤고 슬랜더토피 해보신 딱 봐도 공포 게임 같거든요 딱 봐도 공포게임같이 생긴 그런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야 헛됨 있다 여기 아무것도 없던가? 그러고 보니까 맞아 맞아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저번에도 저번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렇게 짜증났어 여기 아아 이거를 막고 드랍해야지 화방녀의 영혼 이제 패치란 놈이 저기를 문을 잠글 거예요 그쵸? 욕을 그리고 어디냐 별로 안무섭 해보샘 추천 싫어요 싫어요 어 님이 그렇게 추천하면 되게 불안해 하아 내 소울 아 내 소울 칼 들어야겠다 칼칼칼 어? 칼질하라 했는데 내가 낫을 들어서 그런가 봐 낫을 들어서 강추 내가 한두번 속나 그래 용선 해준다 왜냐면 저거 그레이렛이 안보이면은 얘가 그나마 허 어 좀 쓸 수 있는 상점이거든요 일단 돌아가서 저거 화방녀 세트를 가져옵시다 플러스 소울도 좀 챙기고 이런저런 게임을 체험해 봐야지 게임 bj가 오케이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어 일단 생각은 해 볼게요 무엇보다도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없음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컴퓨터 사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 한번 뛰지 말고 그냥 굴러서만 해볼까 뛰지 말고 그냥 굴러서 공격 오 됐다 구르는 것도 안되네 굴러도 안되네 굴러도 안되네 허방녀의 로브 엘트의 반지 예 오예 와서 먹을 거 다 먹었고 대충 갑시다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어디였었는지 여기 있네 대충 어딨냐 우리 허방녀가 저기 있다 여깄다 낫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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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자아 허방녀의 영혼을 건네줍니까 예 또 다른 허방녀입니다 예 허방녀 너무 좋아 허방녀 너무 좋아 어 왜냐면 예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거는 둘째 치고 어 잠시만 참불참불참불 요거 다 사고 삐쇼 그리고 패치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절벽에서 두번 죽은 님의 실수력에 박수를 짝짝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어? 괜찮아요 괜찮은다 그정도로 안나 미.. 미친 진짜 이게 말이 돼? 어? 잔불 하나에 5,000원 이 말이 돼? 내가 그냥 백명으로 용병을 띄고 말이지 진짜 야 진짜 시사해서 아 맞아 이거 뼛조각이랑 아씨 뼛조각 집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제외도씨 여기에서 스토리 뭐임 도대체 그니까 뭐 뭐라 해야지 최초의 불이 있는데 그게 꺼져 가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 왕들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장작의 왕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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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가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불을 다시 지펴야 돼요 근데 걔네가 자기 할 일들이 안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갔네? 내팽개치고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걔네를 잡아 와야 돼요 정확히는 죽여서라도 어? 걔네를 죽여서라도 데려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머리만 따와요 정확히는 해굴만 헉 아씨 떨어졌어 아 여기 최악인데 온김에 저거 샘좀 주워먹고 주워먹고 가자 장아 저지를 배울 만지 에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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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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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정도면 그냥 솔직히 한 번 죽는거가 나을지도 얘가 아마 저ổ밖에 안될텐데 아아 아우 오호우! 진짜 저거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거 어쩔수없다 탭을 먼저 확보한다 어? 여기 좋 나중에 좀 와야하는데? 안녀어어Rock 이거 미밀기지? 다 알아 자, 튑시다 싸우면 탈탁 털리니까 싸우지는 말고 오 길을 잘못 들었어 자, 우린 다시 뛰읍시다 다시 뛰어 누가 누구 머리를 가져오면 장작의 왕이란 애들의 머리를 가져오면 돼야 누구 머리를 가져오면 되나 호잇 저거 뭐지 장작의 왕이란 애들의 머리를 가져오면 돼야 잠시만 아 아, 독 독독독독독독 에이, 맞아 이거 나 독딜 받고 있었죠 아, 깜빡했네 어디 트위치에 있는 양반들은 말이 없고 어 아프리카는 두 명 계시고 아니 트위치는 여섯 명 보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 뭐 그 중에 지금 한국인은 다 나가긴 했는데 이제 후후 거의 뭐 위기탈출 넘번 죽음급 뭐 뜬금없이 갑자기 죽어서 근데 솔직히 나도 오 벌써? 이러고 있었어요 허 아, 근데 잠불 아깝다 어, 잠시만 여기 이런 이게 있었나? 여기 사다리가 있었나? 보자 responded 노길쓴통전 자, 다시 내려갑시다 아.. 이거 열쇠 구로미를 찾아야 하는데 아, 나 여기 점프해 너무 싫어 호잇 개스구라енные 아이씨 좁아가지고 낯을 못 휘들어 좁아가지고 못 휘둘러요 이걸 아 진짜 카톡 확인 좀 하고 다시 돌아옴 네 다녀오세요 여기 생크만 됐고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 이제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거 내가 뭐 오프라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거가 안 보인다 어 다시 오셨나보네 어서오세요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어 톡 확인하고 다시 옴대 어서오세요 비추어 휴 아 근데 길이 도대체 어디였지? 지금 길이 기억이 안나가지고 아 독 엄청 단해 어 여기였나? 여기인거 같은데? 이루시리 치아가목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맞나 보다 맞나 보다 맞나 보다 예스 어? 이제 매혹을 배울 수 있습니다 NPC를 구할 수 있어요 아 여기구나 너네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니? 좋게 죽어 옥절로그 이제 뭐 구할거 대충 구했는데 돌아갑시다 구하려고 했던거 다 구했는데 뭐 돌아갑시다 뭐 더 있을 필요 있나? 더 있을 필요 없잖아 갑시다 원하는건 얻었으니 갑시다 닥서 스팀 게임임 네 닥서 스팀 게임이에요 뭐 정확히는 풀스 게임이긴 한데 스팀으로도 잘 돌아가요 스팀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잠시만 아 소울 별로 없구나 자 이제 개짜증나한 곳 하는곳 찾으러 갑시다 찾아갑시다 지하가목 지망 지하가목에서 재미있음? 네 재미는 있어요 어? 다만 멘탈이 조금 힘들다는거? 멘탈이 조금 힘든거 빼고는 그래도 재밌어요 재미있다고 시켰어요 재미있다고 하라고 재미있다고 하라고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어... 솔직히 까놓고 욕이 나오죠 까놓고 욕이 나오기는 한데 재미는 있어요 익숙해지면 처음하는 데는 처음할 때는 진짜 제가 평소에 욕 안하는거 알죠? 화나도 욕 잘 안하는데 욕이 나오더라 어? 욕이 나오더라 그리고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긴장을 진짜 어? 정말 갓겜이야 갓겜 언제나 처음하는 기분이야 아무리 많이 해도 어? 항상 같지 않아 어?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 자 우리는 이제 스피드런을 하면 되겠죠? 거의 그냥 얘들아 좀 뜨겁구나 고만하렴 여기에 아마 저거가 있을거거든요? 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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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우리는 할일 다 한거에요 할일 다 했어 아 잡고 아 아 아 아 쟤네한테 맞으면 이거 엄청 드네지거든요 몸통이 어 잠시만 맞아 암히 이겼지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할거 다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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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석오만 들어가면 돼 대석오만 지나가면은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미친듯이 소울을 벌 수 있어 이제 게임은 끝난거야 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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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잠시만요 로레타한테 가가지고 주술 좀 배워봅시다 아 로레타래 카를라 카를라 얘한테 이제 마술을 배울 수 있어요 다만 주술 수 이거 쿨하나에 이거 주술 수 있거든요 이거 줘야 돼요 앗 뭐지 천의초가 주워온거 저기 그을린 호수에서 가져온건데 암튼 질천솔 그리고 지성 15 이제 지성만 올리면 돼요 지성 5정도 지금 일단 여기서 녹화번 끄읍시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